해주세요. 다시 가보자 오늘 우리가 2승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간흥동 밴드 오빠들이 1승을 할 것 같아요? 저기 오빠들이 할 것 같아요 오빠들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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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한 곡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노래 듣고 나서? 네 정말? 에이 우리 송현이하고 지원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오늘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노래 제목을 말해줄까요? 이선희의 인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래인데 어려운 노래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선희의 인연으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 여러분들은 인연을 잘 aha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 전함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아침에 선물인걸 이 사랑이 없을지 않도록 내 사랑이 줄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도 도구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 전함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홉은 날 많지만 당신은 아쉽게죠 벗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아쉬우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람 이 생에 못한 사람 이 생에 못한 인연 번길 돌아 하지만 나는 날 나를 오지 마라요